두바이 초콜릿 너무 기대되네요 처음 먹어봤는데 이렇게 한 개 들어있는 거예요? 이렇게 바닥이 있고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오 오 뭐가 들어있는 거지? 이렇게 이렇게 두바이 냄새 맡아볼래? 음 그냥 초콜릿 냄새긴 한데 맛이 어떨지 기지가 집니다 너무 딱딱해 얼렸나 보다 헉 딱딱해요? 오 음 맛있어요? 음 안돼 왜 이렇게 딱딱하지? 얼렸다 했잖아 녹여서 먹어야 되나? 집에 가는 네 그 부분은 내가 먹을게 이빨 조심해 알갱이 같은 게 안에 무슨 알갱이 많이 씹는 거 같아 응 안에 알갱이 같은 거 있는 거 같아 응 약간 녹색이라서 녹차 그 녹차 그 음 그런 맛도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그냥 아니 두바이 초콜릿이라 해서 샀는데 두바이에서 만든 게 아니야? 응 두바이 스타일 스타일 초콜릿이네 CU에 파는 거는 그 원조 두바이 초콜릿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 왜네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이네 설명 있어? 맛에 어떤 건지? 맛에 대한 설명 따로 따로 없습니다 응 그냥 그 한국 초콜릿에서 크게 다른 맛은 잘 모르겠어 응 괜찮네 그래도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네 그냥 한국 초콜릿 그런 전형적인 초콜릿 맛인데 그렇다고 엄청 세진 않고 맞아요 약간 곡물 곡물 맛이 좀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거 같네 응 그런 느낌 그리고 알갱이 같은 거 씹히고 되게 맛있게 그냥 초콜릿인데 좀 먹을래 더? 응 다 먹어 근데 보니까 이게 되게 비싸게 팔던데 저희는 좀 은좋게 좀 그냥 구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근데 그렇게 뭐 진짜 두바이 초콜릿을 못 먹어봐서 그런 거 같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음 한국 그냥 초콜릿 맛에서 크게 크게 큰 차이는 모르겠다 이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오늘의 오늘의 감사합니다.